어? 이게 강아지 먹는 거라고? 맞잖아요. 강아지 음식이잖아요, 이거. 이게 강아지 음식이라고? 양고기를 먹는다고? 양고기 채소 수틀을 먹는다고? 이 개를 강아지도 먹어도 된다고? 여기는 다 강아지 거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 거.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나는 원래 이게 통조림 다 되어 있고 그런 거나 그런 거만 먹으면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집에서 저도 막 자주 해 주지는 못해요. 가끔. 애들이 좀 입맛 없고 그러면 이제 사료만 매일 먹다 보면. 저희도 왜 같은 거만 계속 먹다 보면 좀 물리잖아요. 여기가 호텔인 걸 깜빡하고 있었네. 아, 그렇네요. 맞아. 그러면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때로는 것도 음식이 또. 그럼, 그렇다고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어, 여기 다 있다. 놀이터.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사람이 놀래요, 여기는. 그런데. 바닥도 완전 푹신푹신.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아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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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도 이런 데 못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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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진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한빈이 너무 잘한다. 우와. 아, 클린이. 아, 진짜? 우와. 야, 링거도 있어. 강아지 포도다. 왜, 진짜요? 세상에. 어, 이거 봐. 한색. 한색. 네, 네. 괜찮습니다. 우와. 음요해, 뭐. 단식에. 와, 진짜요. 아, 대박이야. 미쳤다, 진짜로. 우와. 우리 집보다. 이렇게 좋아하겠어요.